좋습니다. 우리가 이 아홉 글자로 우리 판타지들한테 메시지를 써야 되는데 살짝 한 명씩 아홉 글자를 말하고 가서 오! 하는 거 있으면 아홉 글로 가서 언제나 내 의식이 있어도 오! 좋다. 판타지들 꽃길만 고자 우리도 막 잡으면 안 돼? 괜찮네. 이것도 괜찮은데? 오늘 점심은 짠 거 같은데? 오늘 점심은 짠 거 같은데? 오늘 점심은 짠 거 같은데? 오! 오! 근데 나는 이것도 심각해. 오늘 점심은 짠 거 같은데? 오늘 점심은 짠 거 같은데? 좋아. 그건 어때요? 항상 네 옆에 있어줄게. 항상 네 옆에 있어줄게. 맞지? 맞지? 우리 국 중에 너와 함께 라는 게 있으니까 너와 함께 라면 행복해. 오! 그것도 괜찮다. 너와 아이디어 들이 너무 좋은 거 아니야? 별로 좋아서 뭘 고를지 몰라. 너와 함께 라면 방어해. 아! 그렇게 안 나. 진짜? 노은, 주호, 인성, 재윤, 가위바위보 해서 저도 하나 있어요. 그리고 판타지에 과하는 거. 아, 아니에요. 저도 하나 있어요. 그것도 약간, 약간. 네, 네, 네. 나와 함께 라면 먹을래? 안 돼, 안 돼. 안 돼, 안 돼, 안 돼. 그냥 신경이야. 지금 내가 봤을 때 노은, 인성, 인성이 심각하니까 주호, 재윤이 가위바위보 해서 우리 이긴 사람 파하자. 그러면 진짜 인성이 심각하니까 가려진 거 가위바위보 와! 참 좀 먹겠다 우리. 아니 너 왜?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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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언제나 네 네 네 네 언제나 네 있어 안녕 안녕 언제나 비교해 oh